형, 나 이길 수 있겄는가? 고가신의 얼굴이 눈앞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심장 뛰는 소리가 북소리 뱅키로 막 귀에 쿵쿵 들리고 그러지 니들이 진짜 죽고 싶어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? 날 그렇게 고생시켜놓고 지금 나랑, 나랑 사귀자고? 그때 널 만나지 않았더라면 너는 살고, 나는 죽어도 되는 것이야? 내 운명은 달라졌을까? 너는 사람 목숨이고, 나는 개, 돼지 목숨이야! 고딴 개소리가 어딨어? 이게 다 너 때문이었더라고 너만 나타나지 않았어도 나 철웅이하고 경전할 일 없었어 야 이브아! 정상적인 놈이 인연이고, 그 비정상적이라는 놈이 악연인 거야 넌 나 감당 안 돼 너 분명히 내 인생 책임진다고 했지? 네 인생 성공해서 나한테 갚는다 그랬지? 이 새끼야! 정신이, 이제 내가 사귀어도 되제?